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몰이표 하시는 분들이 많네. 바이든이 우리 한국의 경제인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20일에서 22일로 방한 기간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 먼저 왔다가 일본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오면 청와대,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청와대가 없어지니까. 용산에서. 거기서 한다더라. 박물관.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만찬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상은 이제 옵션이 있어요. 이제 한국의 주요 경제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틀 일정인데 이번에는 조한미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21일, 22일 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강모 그룹 회장을 포함한 한국의 핵심 경제인들과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 거의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만약에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제 방문하게 될 가능성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아마 가이드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날 방한을 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최 회장, 정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그리고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경제인 20여 명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20명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핵심적인 조금 숫자를 줄여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그래서 양국의 첨단 산업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전방위적 논의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 정상이 왔다. 그러면 한국 기업을 만났다. 그러면 주로 한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쿼터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출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청취하고 가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번 미팅은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해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미팅이 성사가 되면 통상 그렇죠. 이렇게 정상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뭔가 준비를 하고 가죠. 그래서 그게 미국 내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4개 그룹 모두 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때도 한 44조 원에 달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재계 리더들과의 어떤 미팅이 있게 되면 아마 연세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발표들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미국을 방문하고 방문할 계획이 있고 이런 스케줄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일정이 과연 성사될 거냐. 이 일정이 확정이 될 경우에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놓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 자동차 쪽에는 현대차의 새로운 증설이라든지 또 LG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배터리,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기업인들과의 미팅은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인들로 하여금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안보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 고민거리죠.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 또 공급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기회와 부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게 될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게 좋은 건 뭐 있나. 만약에 기업이 정말 투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면 안 그래도 뭐 미국 어느 주든 오라고 하겠죠. 정말 투자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면 당연히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으면 그게 썩 좋을 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팅을 한다고 해서 없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또 제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면서 밥 먹고 나오면서 3년간 뭐 투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원래 있던 거야. 그러니까 시기를 약간... 그래 앞당기고 이렇게 기사거리를 만드는데 발표적 공식화하거나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의 추세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다 뭐 이런 쪽도 사실은 공량 지어줘. 미국에서 고용해줘. 미국에서 엔지니어들 써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역 카운티 혹은 주단위에서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말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산업의 생태계에 접목해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 그 회사가 한국 회사인지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다니 이게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뺏긴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미국의 주도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미소 띈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권유를 받고 러브콜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미소로만 받아야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 오면 저희도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글쎄요. 별로세요? 별로시면 안 부르고요. 어떻게 생각 있으면 하고. 아니 뭐 한국까지 왔는데 알아서 이러면 접촉을 해볼게요. 한국까지 왔는데 어느 언론에, 어느 미디어에 노출하겠어요? 일단 성팀 대사 쪽으로 해서 성팀 대사 쪽으로 한번 연결해보려니까 이분이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접촉을 했어요. 성팀 대사를. 성팀 대사. 인도네시아에 주로 가 있어서 서울 오면 일정이 되게 빡빡하대요. 그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대사를 겸임하는 케이스는 좀 과한 거 아니야? 조금 자존심이.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첫 번째 뉴스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공매도 재개된 지가 1년이 됐는데 개인 비중 여전히 1%밖에 안 된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역시 공매는 기관, 외국인 내 몫이었군요. 1년 전에 부분 재개를 한 거예요. 코스피 200에 코스닥 150. 그러니까 각 시장별로 대형주 위주로만 이제 재개가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공매도 잔고는 6조 원대에서 16조 원대로 한 10조 정도 늘었고 일일 누적 공매도 거래액은 147조 원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공매도를 좀 개편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였거든요. 뭐냐? 외국인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기관이 일부 있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1%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아직도 1%대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의 비중은 좀 줄었어요. 그걸 기관 투자자들이 챙기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비중이 원래는 90% 정도 됐거든요. 금지 전에. 그런데 외국인이 90%? 네.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거의 다 했네요. 다 외국인이라니까요. 거의. 그런데 그랬는데 현재는 60, 70%로 낮아졌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0, 30%가 우리나라 기관인데 기관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런데 개인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1.9%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높은데 2.7%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개인이 뭐 안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고 대차기간, 대주 대차기간이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데 최대 60일 동안 빌릴 수가 있는데 60일? 네. 외국인 기관은 대차기간이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다가 개인은 공매도 대주 담보 비율에 있어서도 국내의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50%. 왜 우리 신용을 하더라도 150% 되면 경고 나오고 140% 되면 반대 매매 나오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면 한 7천 정도까지밖에 못 빌리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의 기관의 담보 비율은 105%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도 사실 개인한테는 되게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세종부가 출범하면 공매도 제도 전면적으로 손 본다라고 공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글쎄요. 이제 MSCI 가입 MSCI 선진국 가입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공매도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약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유보적이거나 오히려 탄력적인 그런 공약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손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딱 이 종목들만 공매도 해놓은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도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간의 차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 이게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에게서는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리스크를 좀 더 제한하겠다. 이런 아마 취지인가 싶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손실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줄여주든지 뭘 해야지... 선택권을 줘야죠. 선택권. 세 번째 뉴스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의 LTV를 70%로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점점 뭐가 나오고 있군요. 인수위가 어제 대출 규제 정상화된 주택금융 제도 개선안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국정과제 형태로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LTV DTI 규제 또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잖아요. LTV 상한선을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도 60에서 70%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첫 집을 살 때도 이거를 80%로 높이기로 했고요. 현재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라는 게 투기 지역이라 투기 과열 지역인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죠. LTV가 40%이고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가 60%로 돼 있는데 이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70%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한 LTV를 70%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에 대한 LTV는 현행 규제 지역에서 이게 아예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30, 40% 정도까지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LTV를 비교적 크게 완화해 주는 그런 개편안이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2017년 파리 대책 2019년 12, 16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를 그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 16 대책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아예 막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15억 넘어가는 건 어떤 경우에도 대출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일부 부작용으로 지급했던 게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만 부추겠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조금 푸는 제도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 250만 가구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기 5년 동안. 그중에 130에서 150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하다는 걸 다시 확인이 됐는데 주목할 만한 건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 분당, 평천, 산본, 중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원래 30년 이상 된 거는 그냥 안전진단 면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걸 되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막 있었는데 어쨌든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경기, 분당, 일산,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치가 공개가 됐는데 아마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될 텐데 주거지의 용적률을 300%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신규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 확대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규제를 비교적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어제 국정과제 형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부상사 관련된 뉴스까지 오늘 뉴스3 마무리하고요. 또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2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주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주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하게 물어봐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